안녕하세요. 배우 김선호입니다. 캐논 모델이고요. 오늘 촬영했습니다. 반가워요. 일단 굉장히 가벼워요. 정말 휴대하기가 너무 좋고 손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LCD라고 하죠. 이게 화면이 돌아갑니다. 셀카도 찍을 수 있고요.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일단 전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가볍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. 너무 좋다. 만약에 브이로그를 찍은다면 캐논이랑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제가 딱히 특별한 취미 같은 게 없어서요. 산책이나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.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모습들 그리고 대본 읽으면서 상황극하고 이런 거 브이로그 하면 좋아하시려나? 팬들은 좋아하시려나?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. 취미생활 거의 산책하고 대본 보고 촬영 중간중간에 쉬는 텀에 근데 만약에 있다면 친구들이랑 진짜 캐논으로 사진 찍고 취미로 만들어 볼까 하고요. 근데 일단 취미생활은 대본 보고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. 산책이랑 대학로 처음 나와서 무대에 처음 섰을 때의 장면을 담고 싶어요.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저한테는 없는데 애초에 찍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을 만약에 기록할 수 있었다면 갖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, 지금까지 김선호와 함께하는 인터뷰였습니다. 물론 캐논도 함께하고요. 캐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사랑해주세요.